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최재원 교수님 연구실 박사 과정인 김병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원래 AAA 됐던 논문인데 사실 그 내용 하나보다는 발표 시간이 1시간 정도 있기도 해서 AAA 됐던 논문 그 전에 웍들을 같이 소개드려가지고 그 이전에 제안됐던 모델들이 이 AAA 논문에서 어떻게 소개되는지까지 같이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 임무를 시키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왼쪽처럼 명령어가 주어졌으면 뭐 보니까 이제 뭔가 걸레 같은 거를 이제 클린 해가지고 뭐 위에다 올려놔라. 요런 명령어가 있으면 로봇이 그거를 이해를 하고 이제 오른쪽처럼 환경을 둘러보면서 왼쪽 돌아보면 이제 저렇게 걸레 같은 걸 찾으면은 다시 픽업을 하고 픽업을 하면은 이제 비디오가 좀 느리네 오른쪽 가가지고 이렇게 싱크대에서 이제 좀 씻고 그래서 이렇게 클린하게 됐으면은 다시 위에다 올려놓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자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게 이제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은 저희는 보통 이제 인터액티브 인스트럭션 팔로잉이라고 인스트럭션 팔로잉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내추럴 랭귀지 지상을 따른다라는 의미고 인터액티브가 왜 붙었냐면은 아까 보면은 객체를 막 집었다가 놨다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인터액션 하죠. 그 인터액션에 따와가지고 이제 인터액티브라는 형용사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인터액티브 인스트럭션 팔로잉이라는 문제를 저희는 풀고 있는 거고 이 인터액티브 인스트럭션 팔로잉이라는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내비게이션을 잘해야 됩니다. 일단 물건을 집으려면은 일단 물건이 있는 데까지 도착을 잘 해야겠죠. 그럼 이제 잘 도착을 하면은 물건을 집는다던가 아니면 냉장고를 연다던가 뭐 아니면은 램프를 켠다던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제 오브젝트 인터액션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비게이션이랑 인터액션이랑 그냥 각자 잘하면 알아서 매직처럼 테스크를 잘 수행하냐 그것도 아닌 것이 그런 내비게이션이나 오브젝트 인터액션을 순차적으로 잘 플랜을 세워가지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서처럼 뭔가 클로스를 뭔가 클린 해가지고 이제 카운터탑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뭐 만약에 클린을 안하고 먼저 그냥 더러운 그 클로스를 그냥 올려놓고선 갑자기 다른 오브젝트로 뭐 클린을 한다던가 그러면은 테스크에 전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각각 내비게이션 오브젝트 인터액션을 잘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터액티브 위생인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터액티브 인스톡션 팔로잉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뭔가 벤치마크가 필요한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알프레드라는 벤치마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년도 CBPR에 이제 제안됐던 벤치마크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예시도 이 벤치마크에서 가져온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크가 평가하고자 하는 바는 에이전트한테 내추럴 랭기지 인스톡션을 줍니다. 앞에서처럼 이제 뭔가를 해라 라고 이제 지지사항을 주고요. 지금 영상에서도 나오듯이 저런 식으로 이제 인스톡션이 주어집니다. 위에 골하고 인스톡션 저 두 개가 다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가 인스톡션을 받으면은 이제 3D 환경에서 이제 스폰이 될 텐데 에이전트가 3D 환경에서 스폰이 되면은 이곳 센터의 RGB 그러니까 1인칭 시점 이 이미지 딱 한 장만 입력으로 봤고요. 그 내추럴 랭기지 인스톡션이랑 1인칭 이미지 딱 하나만 가지고 테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 취해야 하는 액션이 뭐냐 만약에 오브젝트랑 인터액션을 하려면은 이 RGB 화면상에서 오브젝트가 어느 위치에 있냐를 나타내는 마스크까지 프레딕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액션 시퀀스랑 마스크 시퀀스를 제너레이션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도 베이스라인을 제안하긴 했는데 휴먼 퍼포먼스는 사람은 이런 가정에 관련된 일을 시키면 거의 한 90% 정도로 거의 많이 성공을 합니다. 근데 제안된 베이스라인을 보면 0.39%거든요. 0.39%가 아니라 0.93%에서 사실 1%도 안 되는 성능이어서 굉장히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못하는 거 하고 저희가 생각을 해봤더니 크게 이 문제에서는 챌린지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렇게 복잡한 테스크가 뭔가 디퍼런 시멘틱스를 요구한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은 아까부터는 액션이랑 마스크 프레딕션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다른 성격의 뭔가 인풋의 언더스탠딩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싱글 모델로 하면 문제가 있을 테니 좀 나눠서 해결해보자 라는 게 이제 저희가 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이고센트럭 RGV 그러니까 1인칭 시점 이미지만 가지고 이 에이전트가 액션을 취하는데 사실 1인칭 시점만으로는 테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할 때 그 정보량이 굉장히 제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인칭 시점만으로 액션을 플랜을 하는 거는 꽤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으니 그러면 그 시야를 좀 더 넓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게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해결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저희가 트리플 AI 됐던 그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테스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길진 않은데 다른 벤치마크에 비해서 다른 내비게이션 하는 벤치마크라든지 그런 테스크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테스크의 길이가 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자르고 그거를 냉장고에 식혀가지고 어디 접수에 올려놓고 다시 갖다 놔 이러면 이제 엄청나게 테스크가 길어지는 거죠. 그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당연히 복잡한 리즈딩을 요구하게 되고 더 복잡한 내비게이션이나 오브젝트 인터액션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런 길고 복잡한 테스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이제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액션 프레딕션이랑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RGB상에서 오브젝트가 어딘지 확인하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앞에는 이제 ICCB 때 저희가 발표했던 논문인데 이 부분은 이제 TPI에 됐던 최종 모델의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막 깊이 다루지는 않고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액션 플래닝이랑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 그러니까 RGB상에서 오브젝트가 어딘지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 둘은 동일한 그런 인풋의 언더스탠딩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액션 플래닝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주어지면 뭐 에이전트가 앞으로 가야 하는지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액션 플래닝을 할 때는 이 화면 전반적인 그런 언더스탠딩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화면을 보니 뭐 내가 코너에 몰려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복도 같은 데에 서 있다거나 그런 거를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로 좀 전반적인 글로벌한 비주얼 그런 언더스탠딩이 필요한 반면에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각 픽셀마다 이 오브젝트가 이 픽셀이 어떤 오브젝트 클래스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픽셀 레벨 수준의 엄청 아주 파인그랜한 디테일한 언더스탠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액션 플래닝은 좀 글로벌한 언더스탠딩이 필요한데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은 픽셀 레벨으로 엄청 서로 다른 언더스탠딩이 요구하는데 지금 제한됐던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싱글 모델로 해결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능이 안 나온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래서 이걸 고민해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사람의 뇐데 사람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이 뇌 구조를 보면은 이제 돌서 스트림이랑 벤트리 스트림이라고 뇌도 이제 액션 플래닝이랑 오브젝트 레코리니션 부분이 이제 한 뇌 똑같은 부분이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액션 컨트롤러만 하는 부분 오브젝트 펄셉션만 하는 부분 따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사람도 그러면 액션 컨트롤러랑 오브젝트 펄셉션을 나눠서 하는데 그러면 저희 모델도 나눠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냐 라는 게 이제 저희 모티베이션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그러면은 저 액션 프레딕션이랑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은 그 따로 브랜치를 나눠가지고 이제 프레딕션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액션 프레딕션이랑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을 따로 하는 네트워크를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들은 물론 이제 나누는 것도 효과 있겠지만은 사실 테스크가 복잡하기 때문에 브랜치를 나누는 것 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모듈을 좀 더 인트로듀스를 해가지고 성능을 많이 올렸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먼저 앞에서 자연어로 입력을 받으니까 자연어로 인코딩하는 모듈이 필요할 거고요. 보통 이런 것들은 바이 엘리스티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피터라는 걸 사용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원 바이원 컨볼루션입니다. 원 바이원 컨볼루션인데 그렇다면 컨볼루션을 당하는 거는 비주얼 피처죠. 그러니까 이미지 내에서 프리트인드 웨지인드 피처를 그러면 원 바이원 컨볼루션의 필터는 어떻게 만드냐 그 필터는 내추럴 랭기지 인스트럭션을 아까 앞에서 인코딩을 했는데 그 인코딩한 피처에 기반해서 원 바이원 컨볼루션의 필터 프레딕션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에이전트가 현재 인스트럭션을 여기까지 수행을 했는데 그럼 이 인스트럭션을 여기까지 수행했을 때 비전 피처가 어디에 해당이 되냐 그러니까 이런 비전과 랭기지 간의 코리스펀던스를 캡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를 찾아야 되는데 픽업도 애플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화면에 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과 앞에 딱 멈췄으면 이제 다 멈춰가지고 픽업이라는 액션을 취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코리스펀던스를 구하는 역할을 하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디코더는 비전과 랭기지 간의 코어 그라운드라는 피처를 기반해서 이제 그럼 다음 액션은 뭘 취해야 하는지 혹은 이제 만약에 내가 객체와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면 내가 뭐 어떤 객체와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 방금 예를 들면 이제 애플이라는 오브젝트를 프레딕션을 할 줄 알아야겠죠. 뭐 여기 예시에서는 박스가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프레딕션 할 때 오브젝트 로컬리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한된 베이스라이 같은 경우에는 저 로한 비주얼 피처랑 그 다음에 저 랭기지 피처를 입력을 받아서 그대로 마스크를 바로 프레딕션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웃풋이 300x300이라는 거죠. 저 이미지 사이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런 인바디 테스크에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데이터셋을 만들려면 뭔가 3D 환경도 직접 구축을 해야 되고 뭐 랭기지 애노테이션이 있으면 그것도 사람한테 직접 다 얻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체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격 때문에 데이터셋이 일반적으로 다른 비전 올리 데이터셋보다 현저히 작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프레딕션이 엄청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마스크 프레딕션은 못하면 오브젝트 로컬라지에션도 못하고 어떤 객차랑 인터렉션을 해야 되는지 못하니까 당연히 테스크도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 마스크 제너레이션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방법은 그러면은 마스크 자체를 프레딕션 하는 마스크 자체를 이제 디렉트리 프레딕션 하게 만드는 건 힘드니까 그러면은 마스크 말고 클래스 수준에서 이제 프레딕션을 하고 클래스에서 이 마스크 내뱉는 네트워크는 이제 따로 비전 올리 데이터셋만 가지고 학습을 시키자. 그러니까 이제 오브젝트 클래스 프레딕션이랑 클래스에서 마스크로 제너레이션 하는 테스크를 이제 분리를 시킨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인스턴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화면에는 박스가 여러 개 있다고 보죠. 그러면 이제 박스가 여러 개 있으면은 이제 저 여러 개 박스 중에서 어떤 거를 어떤 거와 인터렉션 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이 부분을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 인스턴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은 뭔가 인터액션을 뭔가 앞에 여러 오브젝트 인스턴스들이 있고 내가 한 오브젝트와만 계속 인터액션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룰 베이스드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브젝션 이베이전이라고 오브젝션 이베이전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종종 내비게이션을 하면은 어딘가에 막 부딪히거나 막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부딪히면은 에이전트가 이미테이션 러닝 그러니까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학습을 할 때 항상 성공 사려면 보고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전트가 저렇게 어딘가에 부딪힌다거나 그러면은 부딪힌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어딘가에 부딪히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방지하고자 만약에 저렇게 어딘가에 부딪혔다 아니면 뭔가 액션을 취했는데 뭔가 화면상에 변화가 없다 하면은 이제 그 액션을 실패했다라고 이제 간주를 하고 그 상황을 이제 탈퇴하기 위해서 이제 베스트 액션이나 세컨드 베스트 액션을 취해가지고 그런 옵스트럭션 상황을 이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을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매트웨익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매트웨익이 생각보다 직관적입니다. 매트웨익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석세스 웨잇이고요. 석세스 웨잇은 전체 테스크 중에서 에이전트가 그 테스크에 얼마나 성공을 했냐 요거죠. 그러니까 뭐 10개의 테스크 시켰는데 5개가 성공했다. 그러면 석세스 웨잇은 50%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콜컨디션 석세스 웨잇은 쉽게 말하면 약간 부분 점수까지 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뭔가 테스크가 성공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테스크가 성공하는 조건을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해야 되는데 보통 테스크 하나당 조건이 하나 이상이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저 석세스 웨잇을 계산할 때는 이 컨디션 여러 개의 컨디션을 모두 다 만족해야만 이제 성공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한 뭐 4개 중에서 한 2개를 맞췄다. 하면 이제 석세스 웨잇에서는 그냥 0점인데 여기서는 한 0.5점 정도 더 주는 거죠. 그런 매트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패슬랭스 웨이티드 그러니까 PLW라고 이제 여기 스코어가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에이전트 이피션시를 재능 매트릭이고요. 이렇게 테스크를 수행하면서 사실 이 시간 제한이 무제한이면 언젠간의 테스크를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테스크를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방에 가서 리모커를 가져와 시켰는데 막 5시간 이따 가져오고 아무도 이런 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시키면 그래도 가능한 빨리빨리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 빨리빨리 얼마나 빨리빨리 할 수 있냐 를 이제 재능 매트릭이 이 PLW 스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표를 표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저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앞서 소개 드렸던 액션 플래닝이랑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을 따로 이제 네트워크를 나눠서 이제 연산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뭐 비전과 랭기징 간의 코리스펀던스를 캡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마스크 프리덱션을 뭐 오브젝트 클래스 프레딕션이랑 클래스에서 마스크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 뭐 따로 나눈다든지 뭐 옵스트럭션 이베이전 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합친 모델의 이제 성능을 나타내는 거고요. 위에서 보시면은 베이스라인에서 저희가 이제 개선을 한 거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이랑 비교를 해보면 성능이 거의 엄청 많이 향상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테스크로 표현된 부분이 이제 석세스 웨이헤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골컨드라고 이제 표현된 부분이 이제 골컨디션 석세스 웨이헤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액션 플래닝이랑 오브젝트 로컬라이예션 이렇게 나눠서 했더니 굉장히 테스크를 효율적으로 이제 컴플리시를 하더라 라는 걸 이제 저희가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에이전트가 이곳엔지 그러니까 그 좁은 화면만 가지고 이제 액션을 프리딕션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굉장히 안 보입니다. 그게 1인칭 시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가지고 막 이상한 데로도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 가능성도 높은데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제 그 뷰를 확장해서 에이전트한테 프리딕션 하도록 하면은 성능이 얼마나 올라갈까 라는 걸 이제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 이제 CBPR 워크숍 때 저희가 참가를 해가지고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였냐 이곳엔지 굉장히 좁다. 그럼 그 리메리트 필드 오브 뷰 그러니까 이제 이곳엔지 필드 오브 뷰가 너무 좁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그 인바리먼트를 언더스틱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필드가 좁다 보니까 조금만 바로 오른쪽에 이제 막 뭐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집어야 되는데 바로 오른쪽에 토마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좁아가지고 이제 달리는 경주마이 시야처럼 굉장히 좁아가지고 이제 못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게 좁은 뷰가 문제면은 뭐 좀 옆에 뷰랑 뭐 상하좌우 그런 것들을 다 좀 더 같이 봐가지고 그 다섯 개의 뷰를 종합해가지고 뭐 액션을 플래닝을 하면은 그런 문제점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게 이제 저희의 모티베이션이었고 이거에 대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도를 했냐면 사실 앞에랑 구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앞에랑 구조가 완전히 똑같은데 유일한 다른 점이 뭐냐면은 앞에서는 이곳 센트럴 퍼셉션에 대한 그러니까 이곳 센트럴 RGB 이미지에 대한 피처만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하좌우 추가적으로 이제 RGB 이미지를 더 획득을 하고요. 그 획득 때 이미지로 또 외진에 똑같은 피처 외진에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피처를 얻고 나머지는 이제 그 뒤에는 동일하게 동일한 연산을 통해서 이제 액션이랑 마스크 프레딕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모카에서 이제 개선이 된 건데 저 세 번째 줄이랑 저기 빨간색 박스 쳐져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그 성능 차이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이전트가 뭔가 제한된 시야에서만 플래닝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태스크 스윙하는데 뭔가 불편한 느낌이 많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의 좀 시야를 확장해서 에이전트가 좀 더 넓게 인바러멘트를 언더스테인딩 하도록 이제 허락을 했더니 테스크 스윙세스 웨잇을 굉장히 많이 올리더라 라는 게 이제 저희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일종의 액션 플래닝이랑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을 나눠서 푸는 그런 접근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상하좌우까지 에이전트의 필드 오브 뷰를 더 확장시키는 그런 개념들을 합쳐서 그러면은 엄청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나 를 문제 풀기 위해 결합하는 그런 베서드를 트리플 AI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테스크가 굉장히 뭔가 컴포지션하다. 그러니까 이제 테스크도 뭔가 의미 있는 단위로 여러 개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머그컵을 씻어가지고 커피메이커에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사람한테는 그냥 별게 아닌데 사실 에이전트가 나눠보면은 총 6개의 서브걸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일단 머그컵에 가서 머그컵을 집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싱크대로 가서 씻어야죠. 그 다음에 다시 커피머신으로 가가지고 그 컵을 머신 위에다 올려두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성격의 서브걸들이 저런 식으로 이제 리즈닝이 되어야 하고 문제는 이게 이렇게 테스크가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그 호라이즌 여기서 호라이즌은 에이전트가 취해야 되는 액션 시퀀스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액션 시퀀스의 길이가 엄청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알프레드 말고 TD, VH, R2R 이런 것도 다 다른 인바디드 벤치마크들인데 이런 벤치마크들에 비해서 그 길이가 생각보다 상당히 길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긴 그렇게 뭔가 테스크 하나를 수행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뭔가 액션을 길게 취해야 된다 뭐 그런 문제를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앞에서 모카 때 봤듯이 그러면은 사람은 이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라고는 걸 이제 저희가 찾아봤는데 보통 사람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뭔가 테스크 하나가 딱 주어지면 의미 있는 서브걸들로 이제 나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를 해줘 뭔가를 해줘 하면은 이제 뭔가 나름의 상상의 이제 맵을 그려가지고 처음에는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단위로 나눈다는 거죠. 사실 저희가 지금 당장 생각해도 그런 식으로 플래닝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그냥 바로 로우 레벨 액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뭐 앞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90도 돌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시뮬레이터에 직접 들어가는 액션을 이제 로우 레벨 액션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로우 레벨에서 플래닝을 하지 말고 약간 좀 하이 레벨로 앱스트랙트 해가지고 약간 서브골 단위로 의미 있는 단위에서 플래닝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에이전트한테 플래닝 능력을 주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저런 복잡한 테스크를 풀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게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존 웍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막 오른쪽으로 틀고 직진하고 직진하고 막 물건 짓고 이렇게 로우 레벨 액션들을 인풋을 받으면 그대로 플래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저렇게 아래처럼 뭔가 테스크 하나가 주어지면 그거를 의미 있는 여러 서브골들을 일단 먼저 플래닝을 하고 각각 이제 서브골들에 대해서 그 서브골에 특화된 네트워크를 이제 콜 해가지고 수행시키게 하면은 좀 더 잘 풀지 않겠냐 해서 이제 설계한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포함한 그래프 휴게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모델 아키텍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우선 앞에서는 인스트로크션도 입력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서러우니 퍼셉션 그러니까 앞에만 보는 게 아니라 상하자고까지 다 보는 그런 입력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입력이 주어지고 일단은 먼저 인스터로크션로 받으면 뭔가 의미 있는 단위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 의미 있는 단위로 나누는 부분이 이 펄시스 컴포지션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게 인스터로크션로 인스터로크션로 받으면 이제 뭐 픽업이라든지 고툴 로케이션 그 다음에 물건을 대운다든지 어디로 다시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약간 하이레벨에서의 서브콜을 먼저 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레벨에서 먼저 플래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서브콜의 성격이 이 벤치마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내비게이션이냐 아니면 오브젝트 인터액션이냐 그래서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각 종류의 오브젝트 인터액션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모듈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네트워크를 또 따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 펄러시는 네트워크 아 내비게이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네트워크에 해당이 되고 이 마스터 펄러시는 앞에서 저 이고센트 1인칭이랑 상하좌우 뷰까지 다 합쳐 그런 확장된 시야에 기반해서 그런 네비게이션 액션을 프레딕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인데 오브젝트 인코딩이 오브젝트 인코딩 이라고 돼있는 이 모듈이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하려면 어떤 오브젝트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오브젝트를 찾아가려면 뭔가 계속 내비게이션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내비게이션을 하다보면 호라이젠이 길어지면 에이전트가 내가 지금 뭘 찾아가고 있는지 까먹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내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게 뭐다라는 걸 안 까먹고 계속 가야 되는데 까먹으면 당연히 엉뚱한 오브젝트에 내비게이션을 하게 되고 테스트계에 당연히 실패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내가 지금 필요한 오브젝트는 여기에서는 포테이토다 아니면 마이크로웨이브다 이런 식으로 익스플리시트하게 프리디션을 해가지고 계속 네트워크에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찾아가야 되는 오브젝트는 뭐다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주는 그런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펄러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이전트의 인터널 스테이트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액션을 프리디션을 합니다. 그 다음은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게 내비게이션을 할 때 이게 가끔가다 보면 뭔가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는 데드락 스테이트라고 불렀고 사실 이거는 저희가 처음 발견한 게 아니고 다른 내비게이션 리터러처에서도 소기가 발견이 됐던 그런 현상입니다. 저희도 똑같이 내비게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런 똑같은 현상에 부딪혔는데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에이전트는 이제 엑스퍼트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정답 정답지를 모방하도록 학습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정답지에는 뭔가 실패 사례가 없습니다. 항상 정답만 있고 뭔가 액션을 취하면 항상 완벽하게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똑같은 자리를 맴분한다? 이런 현상을 전혀 경험할 그런 기회조차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하나 추가한 인덕티브 바이오스가 뭐냐면 그러면 에이전트가 만약에 똑같은 서브 시퀀스의 이미지들을 입력을 받으면 에이전트가 에이전트가 이제 뭔가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구나 라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스토키스틱한 액션을 취해가지고 데드락 스테이트를 탈피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이 그거에 대한 예시인데 지금 남색 네모난 게 에이전트의 위치고요. 보면 계속 주황색 화살표를 따라서 계속 맴돌은 현상이라고 보죠. 그러면 지금 저기 있는 가비지 캔처 쓰레기통을 찾아가야 되는데 계속 맴돌게 되면 저렇게 안 보여가지고 계속 못 찾고 같은 자리를 맴돌는 거거든요. 근데 에이전트는 이제 시키는 것만 따라하도록 학습을 시켰다 보니까 내가 여길 가봤고 뭐가 없으니까 내가 다른 데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다 라는 시도를 해도 된다 라는 걸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자리를 맴돌은 건데 그러면 저렇게 같은 자리에 계속 맴돌 때 스토키스틱한 액션을 주면 이제 일종의 지금까지 방문하지 않았던 부분을 익스플레이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니까 또 그렇게 기회를 주게 되면 저렇게 오른쪽에서 나타난 것처럼 원하는 타겟 오브젝트를 찾게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스토키스틱 액션을 취하면 저렇게 원하는 다른 부분으로 익스플레이션을 할 수 있고 익스플레이션을 하다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찾을 수도 있다 라는 게 이제 저희가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인터액션 부분인데 이 오브젝트 인터액션 부분도 인터액션 하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집는다 건지 준다 건지 아니면은 뭐 물건을 데운다든지 아니면 냉장고에 물건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다양한데 각각 이제 그런 인터액션 종류들마다 저희가 스페셜라이즈 된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 데우는 시퀀스만 전문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물건을 냉장고에 시키는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아니면은 물건을 싱크데드에다가 씻는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네트워크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위에서 이제 저 위에 펄시 컴포지션 컨트롤러가 약간 하이레벨에서 서브골 플래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서브골이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히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히이라는 인터액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펄시를 콜해가지고 이제 그 인터액션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인터액션 펄시들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액션 펄시 같은 경우에는 액션 신코스랑 오브젝트 로컬라지에이션 둘 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렸다시피 그냥 싱글 네트워크를 쓰는 것보다는 저렇게 액션 펄시만 따로 오브젝트 로컬라지에이션만 하는 네트워크를 따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서브골트를 수행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똑같이 앞에서랑 앞에서랑 같이 저렇게 투 스트림 기반의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설명은 여기까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일단 잘 동작하냐 라고 이제 모르실 텐데 여기서 일단 다른 벤치마크 다른 메소드랑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성능이 가장 잘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가운데 보면 모델이 룰베이스드 플래닝 시멘틱 메모리 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안 쓰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최근에 나온 메소드를 보면 이제 룰베이스드 플래닝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하는데 뭔가 RGB 가지고 바로 프레잉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3D 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서 다이스트라나 에이스타 같은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런 알고리즘 들을 같이 쓰는 모델들도 같이 제한이 되긴 됐는데 그런 메소드랑 비교하는 건 공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메소드들과 비교는 일단은 따로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일한 테스크 세팅 에서는 메소드가 제일 성능이 많이 낫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멀티레벨로 계층을 나눠가지고 리즈링 했는데 그러면 뭐가 좋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저희가 관측한 게 뭐냐면 밑에 보시면 그래프가 트레이닝 이 폭에 따라서 석세스 레이시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플랫 그러니까 맨 앞에서 봤던 로우 레벨 액션을 디렉 틀리하게 이제 프레딕션 하는 그런 네트워크 고 멀티레벨 이제 저희처럼 뭔가 계층을 한번 하이레벨 상에서 서브 골로 한번 이제 프레딕션 쭉 플래닝 하고 그 다음에 각 서브 꼴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콜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이제 테스크를 수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층으로 나눠서 하는 모델인데 비교를 하면 트레이닝 이 폭이 저희 멀티레벨 를 썼을 때 훨씬 덜 트레이닝 시켰는데 석세스루엣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레벨을 멀티레벨로 이제 저렇게 트레이닝 시켰더니 트레이닝 타임 줄어드는데 성공은 더 잘하더라 라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 이제 테스크를 수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피션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뭔가 테스크를 시켰는데 몇 시간 걸리고 아무도 안 쓸 거기 때문에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빨리빨리 얼마나 잘 수행하냐를 확인할 수 있는 GP 중에 하나가 그럼 에이전트가 뭔가 테스크를 수행하는데 테스크를 수행하는데 뭔가 취한 액션의 길이가 평균 어느 정도 되냐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멀티레벨이랑 이제 플랫 에이전트 그러니까 여기서 플랫은 이제 저렇게 계층적으로 안하고 그냥 바로 로우 레벨 액션을 프레딕션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플랫 에이전트랑 멀티레벨이랑 비교해봤을 때 모든 테스크 타입에 대해서 멀티레벨 에이전트가 좀 더 성공을 더 많이 하는데 그 길이도 짧다 요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테스크를 뭔가 똑같은 테스크를 수행해도 좀 더 덜 스텝을 취한다 그러니까 좀 더 이피션트하게 테스크를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에블레이션인데 사실 에블레이션인데 다 설명드리는 건 그렇게 영역가 있진 않을 것 같고 여기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각각의 저희가 앞에서 오브젝트 인코딩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플랫 에이전트처럼 그대로 로우 레벨 액션을 프레딕션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계층을 나눠가지고 하면 성능이 더 오르냐 맞냐 그런 것도 저희가 제안을 했고 여러가지 컴포넌트를 제안을 했는데 그런 각 컴포넌트들이 에블레이션을 해봤을 때 저렇게 유의미하게 떨어지더라 그래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의미가 있다 라는 게 이 에블레이션 테이블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블레이션 하나하나씩 했을 때 에블레이션 안된 저 풀 모델이랑 비교해봤을 때 에이저트가 눈에 띄게 떨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하게도 두 개씩 빼면 당연히 더 떨어지겠죠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앞에서 그 룹 이스킷 모듈 그러니까 데드락 스테이트에 빠져가지고 에이전트가 계속 같은 자리에 맵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스토캐스틱 액션을 취해가지고 뭔가 탈피를 하면 얼마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냐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보면은 석세스웨이 자체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PLWSR 그러니까 PLWSR이 똑같은 테스크로 수행하는데 얼마나 타임스텝을 덜 썼냐 요거잖아요 근데 그 숫자를 보면은 굉장히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죠 저희가 룹 이스킷 모듈을 썼을 때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액션을 취하는 거를 그렇게 취했더니 저렇게 이피션지가 많이 올라가더라 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끝으로 퀄리티에티브 이기젠플 하나를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멀티레벨을 안 쓴 경우에는 동영상이 길어가지고 제가 좀 빨리 보여드릴게요 하면은 일단 보면은 이제 엉뚱한 데서 막 물건을 두려고 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그리고 또 여기서 푹 타려고 하는데 뭐 전혀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아니면 저게 어떤 오브젝트인지도 모르도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다가 네 분명히 테스크는 이제 전자리에 이 사과를 데워야 되는데 보면은 지금 냉장고에서 냉장고랑 인터랙션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에이전트가 내가 지금 뭘 찾아가야 되는지 까먹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요런 이슈 저희가 제안한 모듈들이 없으면 요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이렇게 테스크가 페일 하는데 저희가 제안한 모듈을 합쳐서 이제 테스크를 수행을 하면은 요렇게 사과도 잘 찾아가고 그 다음에 지금 타겟은 이제 물건을 대여야 되니까 전자레인지를 쫓아가야 되죠 이제 전자레인지를 이제 성공적으로 요렇게 찾아가서 이제 물건을 데우는 네 물건을 데우는 것까지 이제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여기서 이제 싱크대에 두라고 했으니까 싱크대에 두는 것까지 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테스크를 수행하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를 마무리 하자면은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처음에 그 액션 플래닝이랑 액션 플래닝이랑 오브젝트 로컬라지에이션 이제 서로 다른 어 그런 디퍼런 스멘틱스에 대한 언더스펙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그럼 분리된 네트워크로 이제 분리된 네트워크로 따로따로 학습시켜가지고 프로젝션 하다 보니 더 잘 되더라 라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이고센트링만 하는 것보다는 상하좌우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하좌우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으로 뭔가 에이전티 필드 오브 뷰를 넓히면 뭔가 에이전트가 좀 더 잘 플랜을 하더라 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저렇게 그냥 플랫한 에이전트가 아니라 약간 하이레벨에서 한번 리즈닝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리즈닝 리즌된 서브 골드를 또 계층적으로 다시 컴플리션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멀티레벨 멀티레벨 방식으로 이제 하면은 테스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고 또 앞에서 봤듯이 효율적으로도 컴플리션 할 수 있더라 트레이닝 되기도 하고 컴플리션도 할 수 있더라 라는 걸 이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글로벌히에는 이게 약간 추상적인 설명인데 뭔가 에이전트가 화면을 보면 뭔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화면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가 서 있는 데가 뭔가 복도로 이렇게 쫙 뚫려있나 아니면 뭔가 앞에 무슨 장애물 같은 게 있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글로벌한 이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네 스토키스틱 액션이 뭐냐면 스토키스틱 액션은 쉽게 말하면 랜덤 액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에이전트가 계속 뺑뺑이 뭔가 돌고 있다 그러면 그냥 랜덤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통 이렇게 뺑뺑이 도는 경우에는 앞으로 가는 액션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냥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아무데나 그냥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에이전트가 안 가봤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익스플로에이션 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스토키스틱 액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델을 두 개로 하면 GPU로 각각 하나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계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냥 싱글 GPU에 모델 두 개 다 올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뭐 엄청 느려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필드오브 문제점이 뭐냐면 필드오브 뷰가 좁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만큼 에이전트가 볼 수 있는 환경의 범위가 엄청 좁아지잖아요 그 좁아졌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필드오브 뷰를 벗어난 부분을 아예 못 보니까 내가 필요한 내가 지금 당장 집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물체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내비게이션을 못하면 영향 못 찾을 수도 있고 설령 찾을 수 있다고 해도 이미 한 번 쭉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오직트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딘가 멀리 또 돌고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굉장히 모델이 이니피션트해지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럼 그런 문제를 이제 방지하고자 지금 저희는 그럼 간단하게 그냥 상하좌우처럼 이제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왼쪽 오른쪽도 보고 좀 더 해가지고 뭔가 필드오브 뷰 자체를 좀 넓힌 그런 해결법입니다 사실 해결법은 여기서는 단순하죠 물론 상하좌범만 보는 게 아니라 360도 파노라망 이미지를 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결법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해결법은 그냥 이미지를 더 취득했다 다양한 방향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 임판틴트 쪽이 뭔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종합돼가지고 뭔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분야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전도 있고 랭기지도 있고 아니면 비전과 랭기지 간의 코리스펀더스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로보틱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구하는 부분이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 번씩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만약에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연구랑 여기에 같이 생각을 해서 같이 코어그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